턱 스쿨은 안 돼 턱 스쿨은 안 돼 어 깜짝이야 안녕 까는 거예요? 에? 뭐가 지나갔지? 들렸었겠지? 고마워요 뭐야 이렇게 하고 간다고? 연희 볼살 잠깐 광주에 두고 왔어요 연희 볼살 잠깐 광주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돌아달라고요? 이렇게 돌아는 게 아닌가? 다연이는 단발할 생각 없어요 어? 단발?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단발은 이번에 윤경언니가 진짜 리즈 찍었잖아요 단발 저 샵에서 제가 처음 봤거든요 언니 옆에서 자르는 걸 그냥 그대로 목격을 했어요 가위로 그냥 댕강 잘라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 계셨던 분들 다 모여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 때 되면 하겠죠 뭐 내 단발 처음 보구나 그치? 그쵸 제 단발 이렇게 움직이는 윤경인 처음 보시죠 안녕 이거 뭐야 진짜 릴레야? 몰라 나는 내일 보여주세요 아 내일 보여주고 싶은데 음 그럼 제가 이렇게 보여줄게요 아 보여줬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? 예쁘죠? 어때요 여러분 티저 괜찮아요? 난 솔직히 진짜 여러분이 기대해줬으면 좋겠거든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울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완전 기대죠 맞아요 기대해도 좋아요 뻔하지 않거든요 기대해도 좋아 뻔하지 않잖아 이 라이브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라이브에서 제가 많이 봐두라고 했었잖아요 오늘 많이 봐두세요 캣치들 그게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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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슬퍼였어요 네 마지막으로 만든 게임은 바로 1초만 노래 듣고 노래곡 맞춰주기입니다 이 게임은 노래 제목만 맞추면 되는게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고 나서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나올거에요 어이구 세상에 춤을 세 분이 합을 맞춰서 잠시만요 잘 추워주셔야 돼요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건데 두 분은 잘 추는데 한 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다음 팀에게 기회가 가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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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지고 있는 럭키 팀이 먼저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펀치의 트윈클 스타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잘하는데요 정답 음악 주세요 탈락 탈락 안무 안 맞았어 안무 안 맞았어 잠깐 탈락 탈락 잠깐 감독님 탈락이에요 시작 부분을 잘못했어 잠시만 1절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탈락 이 부분에 우리 섹시 고양이즈가 성공하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지금 전혀 남겨 본 것입니다 아하 아우 야리와 김성현이 너에게 나의 진심이 다 봐 모두 전해 볼래 누구보다 빛나게 빛나게 You're my take a bite 자 이렇게 해서 음악 빨리 듣고 맞추기도 우리 섹시 고양이즈가 승리합니다 이번에 진짜 느낀 게 있어요. 시윤이가 진짜 사람 얄밉게 하는 게 솔직히 얄밉게 됐어요. 아까 어떻게 했냐면, 여러분이 저희 팀이냐? 아, 진짜. 계속 동영상에서 추더라고요. 이럴 때 그런 거 잘해. 속상하네, 속상하네. 언니 볼 따고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, 언니 볼 따고. 언니 보여요, 여기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. 이것도 빼면 조금 이렇게 모으면. 아직 언니 볼살 있어요?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, 언니. 언니 보여요. 쥐하래, 쥐 언니 기현. 너무, 아니, 목소리를. 목소리랑 좀 키워볼까, 언니가? 목소리랑 좀 작대요. 목소리랑 좀 키워봅시다. 그게 말할게요. 잘 들려요? 그게 말해볼게요. 이렇게 말하면 되나? 그건 화난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그게 말해야 돼. 너무 큰데? 근데 우리 내일도 목소리를 좀 아껴야 되니까. 여러분이 볼륨을 좀 키워주시는 걸로. 그러는 걸로. 우리 로퍼드 성대는 소중하니까. 오늘 소위 윤경한 일 있냐는? 나는 아마 있을 거예요.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너 오늘 반지. 반지. 이 이모님. 아니예요. 대박, 여러분. 이 자리를 빌어서 쇼챔피언 청소해주시는 어머님들한테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 착장 중에 하트번지가 있어요. 제가 손에 크림을 바르려고 반지를 빼놓고 하셨어요. 화장실 세면대에다가 넣고 크림을 발르고 그 반지를 두고 제가 리허설에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선생님께서 소위, 너 뭐 잘못했어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제가 뭘 잘못했을까 했는데 제가 반지 어디 갔어요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반지! 그래! 반지를 산호 끝나고 나서 산호 끝나고 나서 내가 반지를 어디다 두었을까 하고 막 대기실을 다 찾아보는데 반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. 큰일 났다. 와 큰일 났다. 싶어서 제가 화장실에 가봤죠. 화장실 아니면 진짜 있을 곳이 없는데 화장실에도 없는 거예요. 어떡하지? 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터널 터널 나오는데 청소하고 계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. 제가 가서 혹시 핑크색 반지 못 보셨을까요? 아 그 핑크색 하트 반지? 아 네 맞아요! 혹시 가지고 계신 게 내가 따로 해놨지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. 화장실에서 잃어버리면 물건 다 챙겨두고 있어요. 이렇게 가락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아 진짜 아 너무 눈문드려요. 제가 진짜 막 절을 하고 왔어요. 제가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 반지는 진짜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건강하세요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진짜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. 화장실에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소개 많이 사왔습니다. 네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둘이 비슷하대요. 뭐가 비슷해요. 안 비슷해요. 비슷하고 싶어요 언니랑? 언니랑 비슷하고 싶어요? 응 키만 키만 아니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. 아니 그러니까 멤버인데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. 아 예예 본인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. 예 뭐 둘이 왜 똑같이 하얀 거 입고 왔어요. 그러게요. 제가 먼저 입고 나왔어요. 얘가 따라 입은 거예요.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겉옷이에요. 안에도 하얀색이에요. 저는 저는 그냥 상이라고요. 저는 어찌부터 이거 입을라 했거든요. 나도 이거 꺼내 놓고 자꾸 과제나 먹어야지. 난 갈 거야. 빨리 인사 인사해 키만 인사한 거야. 인사! 그렇지. 안녕. 나 갈게. 나 갈게. 안녕. 목이 매네 갑자기. 안녕. 잘 가. 가자. 내가 선물을 줄게. 저기 눈 감고 있어봐. 여기 카메라 보고 눈 감고 있어? 응. 절대 보면 안 돼. 물 거면 진짜 하지 마세요. 아니 안 물 거야. 진짜. 앞에 봐. 눈 감고 있어. 뭐야. 이게 뭐야. 이거 지우면 안 돼. 지지. 뭐라고 했어. 지지. 뭐라고 했어. 지지. 그래. 제스처야. 아. 왜. 예쁘죠. 여러분. 미안한데 언니. 어. 니가 입술 모양이죠? 저기요. 아. 보이잖아. 잠시만. 안녕. 나 갈게. 난 연습하러 갈 거야. 어머. 안 서리면 안 되겠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졸리다? 졸리다 누구야? 지금. 어? 로켓펀치 다현의 V LIVE를 보시는데 졸리.. 잠이 옵니까 지금? 졸리면 주무셔야죠. 지금 9시 지만 그래요. 9시면 자야지. 한참 잘 시간이지. 윤갱아. 갱코 손이 썰 말해줄 수 있니? 아니. 저는 그 썰 말할 것도 없어요. 진짜. 열심히 나는.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 있을 뿐이고 끝나고 올라갔더니 그렇게 되어 있었고 썰 말할 것도 없어. 그냥 내 뒷모습이. 갱코 손이 머리가 맘에 드셨나 봐. 근데 뭔가 맘에 들어가지고 제가 팬카페 사진으로 바꿨죠? 응. 나 어느 순간 내 별명이 갱코 손이가 되어버렸어요. 귀걸이 딸랑딸랑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귀걸이가 흔들린 거야. 내가 그 정도까지 의도하지 않는다고. 다현이에게 손뜬 뽀뽀해주세요. 라고 댓글에 저거요? 나는 진티 하하 하하 다현이 놀랐다. 진짜 놀랐어. 아 자국났어요 여러분. 자국났어요 여러분. 자국말하고 슬기했어요. 오마이걸. 당뇨. 그래서 그래서 네. 오이가 아팠습니다. 야 그 얘기 해야지. 갑자기 와. 빙수 먹으러. 아니 여러분. 얼마 전에 얘랑 저랑 밥을 먹고 이제 빙수집을 갔어요. 너무 더워서. 빙수집에 갔어요. 근데 이제 빙수집에 가가지고 주문하고 진동배를 받으려고 이제 막 지원분에서 따그라따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여러분. 링링도 아니고 같은 라이드가 날 캠쳐버리 쉬어. 진짜 이 파트가 날 캠쳐버리 쉬어. 가 나오는 거예요. 전화별 소리로 울린 거예요. 그래서 둘 다 이러고 2층으로 달려갔잖아. 달려갔어요. 빨리 받고 달려가고 다시 이제 진동배를 울려 내려갈 때도 정말 조용히 스르륵 갔다가 조용히 스르륵 올라왔어요. 그때 얼마나 놀랄게요. 진짜 멤버들한테 바로 연락했어요. 우리 캠치 만난 거 같아. 네. 뭐야. 이러면서. 캐치는 모르는 우리들의 만난 거예요. 그 캐치만 몰라요. 그 캐치는 캐치 이거 보면 알 수도 있어. 난가? 혹시 찔릴 수도 있어. 그때 핸드폰 벨소리 라이든 캐치 나와봐봐요. 여기 있나요? 인사 좀 합시다. 근데 휴대폰 벨소리가 아니라 정말 계속 튼 걸 수도 있어. 맛있게 먹었어요? 맛있게 먹었나요? 맛있었다면 다행입니다. 저희도 정말 맛있게 우리 맛있었어요. 우리 한 10분도 안 돼서 흡입했거든요. 공재밀 징수를. 진짜 말도 안 하고 진짜 말도 안 하고 다 먹고서 아 진짜 맛있다. 시원하다. 살겠다. 이러고 이제 말문에 튀었죠. 네. 어서 나오세요. 얼마나 아쉽겠니? 진짜 나 내기를 의심했잖아. 그죠? 라이드로 라이드로 하는 건 진짜 드문다니까요?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맞아요. 왜 도망갔어? 아 왜 저희가 도망가냐고요? 서로 불편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쌩얼이어서요. 네. 조금 아 댓글에 1분 라인에 튼 거 아니냐. 헉 우릴 알고? 우리가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캐치들이 모르는 척 해준 거 아니야? 그런 거면 진짜 웃기겠다. 무섭습니다. 그런 거면 아 엄지를 해준 거네. 그럼 우리 이빨 이렇게 해준 거구나. 진실도 모르겠어. 막 이렇게 우리끼리 어 언니 왜 이렇게 예뻐요? 라고 윤경이 님이 윤경아 야 윤경아 와서 얘기해. 넌 옆방에 있으면서 그거를 고맙다. 맞아요. 라이드도 너무 좋죠. 아 깜짝이야. 윤경이를 왜 부르세요? 저를 왜 부르세요? 저 타이밍 늦으셨어요. 아 그래요? 다른 얘기가 넘어갔는데 레이저 님이 모니터링부터 따라왔거든요. 안녕. 늦지만 했네요. 안녕. 네. 옆방에 있던 윤경이 왔습니다. 아. 나 나가는데 레이저 님이 너무 듣고 있길래. 윤경아 이렇게 올리는 거 같아. 바로 들어왔어. 아니 닉네임이 윤경이었어. 진짜 왔어? 그러니까 호랑이도 재발하고 온다니까요. 저는 옵니다. 그냥. 댓글에 이거 꿈 아니지 누가 좀 꼬집어 주세요. 아 저희를 꼬집어. 저렇게? 아 저희들 꼬집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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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꿈 아니죠? 꿈 아닙니다. 꿈 아니에요. 꿈 아니에요. 왕짱 왕짱. 아프대. 아야. 아야. 미안해. 미안해. 누가 눈 질렀다는데? 달아났네. 귀여워. 응? 아니요. 나 뭐한지? 응. 그러니까. 아하. 아니요. 아니요. Separate. 아니요. 감사합니다.